청현 청현 오징이 뭐야 오징이 너 한 번도 이런 적 없잖아 왜 그래? 공부하려고 앉으면 네 생각밖에 안 나 우리 감정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거야 흔적도 없이 우린 다를 수도 있잖아 나 생리를 안 해 아파 사람들 봐 혹시 모르니까 넌 돈 준비해 차지마 3미터스 테스트기 내가 방과 후에 학원 갔다가 멀리 멀리 가서 살 테니까 넌 과에 가 아 이 촌동네에서 지루하지 않은 건 청현 이 아나다 스타일 구리고 괴찌질해 보여도 나랑 있을 땐 다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색 아 정 한번 잠깐 얘기 좀 가자 골프공은 뭐야? 알 거 없어 오늘 학원 가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있자 임신 중단하는 거 니 인생 중단하냐? 너 싸구려 군돔 썼지 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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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내일 가서 임신 확장이면 진짜 죽어 자리 좀 해 왜 그래? 어디 아파? 인터넷 보니까 내가 배를 발로 쳤는데 이렇게 아플 수 있대 그럴수록 뱃속에 엔도 잘하고 임신 주스 늘어나면 나도 해도 더 위험해 천천히 좋은 병원 알아보자 그냥 아무데서나 하지 말고 형주 너 생리통이냐? 지랄하네 변태같은게 저게 부질라고 이게 미친거 아니지? 형주야 힘들지? 힘들어 속상해? 속상해? 그래도 내일 일찍 병원 갈거야 혼자 갈거야 너 오면 나 못해 영주야 너 어디야? 마스 정류장 모든게 다 끝나 있을거야 영주야 가지마 나는 같이 가 진짜 영주야 같이 들어가 같이 들어가 아기가 너무 건강해요 무서워요 애기 진짜 소리 안 들려요 우세지마 영주야 우리 낳자 어쩌면 우리가 애기를 잘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잘 키우긴 뭘 잘 키워 미친 저 임산부에요 여기 임산부 있어요 전 애기 아빠에요 세워주세요 여기 임산부 있어요 전 애기 아빠에요 세워주세요 저 임산부 애 낳고도 잘 살 수 있어 그 선배한텐 아마 나 같은 남자가 없었을걸? 너한텐 내가 있잖아 자고 어차피 알게 될거잖아 그래 직진이다 클랜 A 이번 주에 우리 아빠들한테 지금 우리 상태를 자세히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 집과 아기를 키워달라고 부탁하고 나는 학교를 계속 다닌다 듬직해 장애 난 너랑 아기만 옆에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맞아, 우린 할 수 있어 야, 애 낳고 학교 다닐 거라며? 얘 아빠네 이제 니들 편, 힘내 땡큐 땡큐 반장이 애 낳고, 학교 다니는 거 찬성이냐 90% 찬성? 나도 찬성 알고 있어, 아이베프? 가지고 있어, 오늘 번 돈 아껴 쓸게 아파? 땀나 너 감기, 너 우리가 아빠들 진짜 실망시키고 너 때기 상처 주고 있는 거 알지? 지금보다 더 많이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믿고 더 잘해주고 무조건 행복해야 돼 와요 임신... 했어요? 내가 배 좀 만져봐도 돼요? 만져보세요 축하해요 애기야 나한테 온 거 축하해 축하해 어린 것들이 애를 낳은 데 너가 기특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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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난 우리 애기 낳게 해준 것만도 너무 좋아 식당이 정지만 냈다 어제 진짜? 네 기저귀 우유값은 이 아빠가 책임진다 똘똘아 근데 내가 배가 안넣고 나는 우리 애기 낳다 뭐야 난 우리 애기 낳이 너무 좋아 다 같이 감사합니다.